안녕하세요 2번장 입니다. 오늘 여기 또 대부도 갯벌에 낙지 좀 잡으러 왔습니다. 낙지가 점점 안 잡힌다 그래요. 산란 처리로 해서 날 더워지면 점점 잡힌 말수가 줄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마지막 뭐 하여튼 늦기 전에 한마리라도 좀 잡아보려고 나왔으니까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마리 잡았습니다. 이거 키지 않고 담아가지고. 와 크다 크다. 반가워 반가워. 반갑다 반가워. 들어가라. 아하 브룻이 없어도 그런곳에 있구나. 이번엔 한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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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 어! 여기 있다! 어! 있었네! 일단 안파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밑으로 있길래 어! 바로 밑에 있구나! 어! 뭐야! 어! 모르는데 뭘까? 이거 보세요! 이거! 우와! 낙지!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? 낙지? 야! 어디 도망가지? 한 마리 잡았어요! 아! 반갑다! 됐다! 됐다! 우와! 왜 이렇게 그냥! 우와! 우와! 이거 보세요! 이거! 우와! 대물럭지! 우와! 우와! 어휴! 들어갔어! 여기 지금 이 안에 또 있어요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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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났고! 어! 아! 아! 장난이 아니다! 여기가! 소기여도! 조그만 것 같아도 간에 들어있네! 다섯 마리 다섯 마리! 다섯 마리 다섯 마리! 아이고! 다섯 마리! 다섯 마리! 다섯 마리! 다섯 마리 이제! 응! 이것도 있다! 아! 아! 새끼야! 어디 있어? 좀 작지만! 얇산마리! 오! 다! 어떻게 또 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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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네! 아! 이제 일곱 마리다! 여덟 마리인가? 일곱 마리인가? 타일 기록이다! 수다 Infinite 오우, 진짜 크다. 야야, 됐어. 머리와, 머리와. 오우. 들어가. 어휴, 안 들어가. 열차 간다, 열머리. 하나. 둘. 셋. 도망간다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야, 이 새끼. 너 거기에 숨어있냐? 야. 여섯. 열 마리 잡았습니다, 열 마리. 어, 오늘 최고. 최고 조간데? 여섯. 감사합니다.